로간 베일리는 벨기에 축구선수로 현재 주필러 리그의 오리벤에서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다 베일리는 2009년 2002년부터 뛰던 자신의 소속팀 헹크에서 보르시아 웬행글라트바후로 이적했다 그는 2003에서 10명이 헹크 선수들과 함께 베링건 헤우젠 졸대로 임대되었다 베일리는 2006에서 헹크의 주전 골키퍼였던 잔문스를 대신해 주전으로 뛰었다 그는 21살이 어린 나이에 33경기 34실점 14클린시트로 막아내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그의 뛰어난 활약은 헹크를 그해 준우승을 이뤄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2008에서 겨울 보르시아 웬행글라트바흐 이적했고 즉시 분데스리가에서 선발로 뛰었다 그는 그 시즌 분데스리가 20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베일리는 이후로 쭉 보르시아 웬행글라트바흐의 주전 곤리로서 활약했는데 2010에서 11시즌 그에겐 최악의 시즌이 되었다 매 경기마다 연이은 실수로 팀을 강등권으로 빠지게 하는데 일조했고 결국 팬들의 비난까지 받았다 결국 그의 연이은 실책은 계속되었고 19살이 나이로 해성같이 등장한 마르크안들의 테어 슈테겐에게 주전 자리를 내줘야만 했다 테르 슈테겐은 5경 기동한 4번이 무실점으로 팀을 강등권에서 구출하는 데 커다란 활약을 했고 팀은 플레이오프 혈전 끝에 잔류했다 2011에서 12시즌 바왈리는 스위스 리그인 뇌샤텔 크사막스로 전격 임대됐다 하지만 그는 한 경기 출전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2011에서 12시즌 겨울에 자신의 친정팀이었던 행크로 임대되었다 2011에서 12시즌 종료 후 보르시아 맨행글라트바흐는 베일리와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는 팀에서 방출되었다 곧바로 베일리는 자유계약으로 오리벤으로 이적하였다 그는 오리벤에서 자신의 유소년 시절 코치였던 루니판 제드냉벤과 제외하였다 베일리는 좋은 활약으로 12월 2일 1년 연장 계약을 보상받았고 2013에서 14시즌이 끝날 때까지 오리벤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베일리는 행크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2007년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지만 데뷔전을 갖진 못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생애 첫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는 잠시동안 국가대표팀의 주전 골키퍼로서 활약하였는데 2010에서 11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낸 후에는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는 일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2011에서 12시즌 베일리가 경기를 뛰지 못할 때쯤 티보 쿠르투와 심옥 미늘레 등 젊고 뛰어난 키퍼들이 등장하면서 그를 위한 자리는 더욱 없어지게 되었다 베일리는 2007년 우회파 유21 축구선수권대회 30인 엔트리에 들기도 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축구부문에서 벨기에 올림픽 대표팀으로 출전하여 전 경기를 소화하며 벨기에가 4위를 하는 데 기여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